오늘도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투자 정보와 투자 뉴스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숨겨진 수혜 종목까지 찾아드리는 투자템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레몬 이서치의 이상협 이사 그리고 이지은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가스공사로 첫 번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보나 안보나 급등이 예상됐었던 제일 대표적인 종목 한국가스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끝나고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숫자가 상당히 잘 나왔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오늘 국내 증권사들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실적 리뷰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일제히 칭찬 일색이고요. 목표 주가도 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일단 TP가 8만 3천원으로 제시가 됐다는 점 알고 실적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7조 4,89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해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영업익은 더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598억 원이었는데 4,657억 원으로 이번 2분기 실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후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증권사들의 뷰는 어떨까요?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목표 주가 4만 9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동해 가스전을 제외한 본업에서도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실적 추전치 변경을 감안해서 이제 4만 7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코멘트가 리포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권사는 뭐니뭐니 해도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깜짝 실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탄탄한 펀더멘털의 가스전 테마를 갖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가 8만 3천원으로 국내 증권사 내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애널리스트가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19일에 리포트를 내놨었고 그때 맨 처음으로 목표 주가 8만 3천원을 제시했었더라고요. 이번에 그 목표 주가를 기존대로 8만 3천원으로 유지를 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바꿨습니다. 일단 주가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3%대 오름세로 시작이 됐고요. 오전장, 오후장 할 것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줬습니다. 1시 30분을 기점으로는 상승 VI가 걸릴 정도였고요. 오늘 장중고점은 4만 7천 350원을 찍었네요. 현재는 아쉽게도 상승 탄력이 조금 분화되고는 있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를 하며 10%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분봉 차트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깍공이답게 오늘 양봉을 아주 예쁘게 고개를 내민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모멘텀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를 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 한국가스공사 TP 83,000원은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83,000원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추후에는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실적이 안 좋은 기업, 돈을 못 벌고 그동안 배당했던 것도 배당도 한 3년 정도 못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그 이름을 얻으면서 약간의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종목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사실 테마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좀 위험하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와 모멘텀도 같이 얻어갔고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7월에서 8월 달에 로드쇼가 진행이 됐고 일정상으로는 12월에 탐사와 시추가 예정이 되어 있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해외 기업의 투자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속해서 변동성을 수반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탐사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정도의 테마가 지속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한국가스공사가 탐사 관련돼서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재료도 있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이제부터 개선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발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실적이 크게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한다면 3년 만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재개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 투심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이제 하반기 때 또 점쳐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번 실적을 좀 뜯어보면 해외 사업부는 대체로 좋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도 잘 나왔지만 하반기에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이 나왔기는 했지만 좀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소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 길게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내가 8만 3천 원까지 한 번에 단번에 쭉 끌어가면서 수익을 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살짝 놀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보되 너무 TP에 맞춰서 과하게 좀 비중을 들어가시거나 그에 따른 너무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많은 종목임은 확실한데 목표 주가 8만 3천 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상협 이사님, 앞서서 이제 이지은 대표도 하반기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적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리스크로 볼 만한 요인이 이제 막 탐사 시초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혜를 솔직히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후재와 악재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고 계세요? 미수금과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거는. 그래서 크게 리스크로 부각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앞에서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정이 굉장히 중장기 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2.7km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km를 거의 전력 질주로 뛴 거죠,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푼 그런 매수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화성밸부, GS글로벌 등 관련된 시가층의 작은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미 그런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고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혼자 좀 이렇게 소외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가 방화세 역할을 분명히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에 와이오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배당금도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연말로 가면 또 시추 탐사 관련된 일정도 있는데 연말 가면 또 배당 이슈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8월 말에 구체적인 일정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세계지질과학총회가 있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보통 이게 4년마다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8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안굴에 또 유망구조 관련 전문가 발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월 말에 또 중요한 일정도 있네. 그러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붙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8월 달에도 일정이 있다는 점 감안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트레이딩이나 저가 매수한 분들은 보유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이 지름 8만 3천 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상협 이사님이 보는 목표 주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까지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가격을 보면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애널리스트가 좀 보이는데 8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월봉 보시면 제가 키워놨지만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8만 원을 넘어섰었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이든 8만 1천이든 8만 3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는 역사적 고점까지 한번 가보겠구나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느 정도 부각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는다면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출렁거렸음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중요한 저점을 지킨 것에 감안한다고 하면 최근 고점이 한 6만 원 초반인데 그 가격을 넘어서서 어쩌면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분 모두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이제 전기차 푸비와 관련된 내용 텔레그램 방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도입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내일 이제 또 정부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한다라는 소식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70%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검사소가 현재 전기차 전기검사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등록을 마치고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전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안전검사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민테크였습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에서 민테크가 AI를 융합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화해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ESS 검사 진단 분야에서 관련된 기술 상용화에 이미 성공을 했다 이 기사는 지난 5월에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시장은 찐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고 투자탈미에서도 계속 종목을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테크가 그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봉 차트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주가 텔레그램에서 11시 전쯤에 이 기사가 공유가 됐었는데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나 했었는데 오후짱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줬고요. 8,690원에 장중 고점 찍은 뒤 현재는 14%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8,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상장이 된 새내기주인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수혜주가 두 종목 정도 오후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3기 EV랑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두 종목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엽 이사님, 민테크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다라고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언급이 됐는데 찐수혜주라고 진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을 발빠르게 찾으려고 하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찐수혜주라고 정말 누가 정말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배터리 검사 진단 솔루션 업체인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사업 영역 좀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종합대책 발표를 또 준비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특히 검사, 그 배터리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검사가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회사가 또 이쪽을 또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상용화도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또 업계 최초로 또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도 2026년부터는 이제 내후년이죠. 또 이제 뭐 배터리 여권 제도 뭐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이슈 부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LG엔솔도 한 5%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는 LG엔솔의 뭐 점찍은 회사다 뭐 그런 표현으로도 회사가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고 있는 모습인데 좀 신규주라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뭐 등락이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 투심이 저주하다는 거. 그리고 상장 전에 그 대표가 올해 매출한 400억 초반 영업이익 또 흑자전환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좀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분기별로 좀 확인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변동세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중만 좀 너무 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는 적은 비중으로 한 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주로 한종 NCS, 그리고 세경하이테크의 자회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민테크 딱딱 종목을 찝어주기는 했는데 이지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서 이제 더 확산될 수 있는 수혜 종목이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지금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수혜주가 계속 생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닉스라는 종목도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리드, 위즈, 나노템, 파라텍 이 안에서의 저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신기하게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은 이번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시세 연속성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보호 예수라든가 그리고 좀 실적에 대한 부실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새로운 신규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고 완성차 쪽에서도의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혜주를 찾는다.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면 되는 시기라서 이와 관련돼서 실적의 도움이 진짜로 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그릴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 이러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저는 계속 순환매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그만큼 시장의 집중도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배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와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구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완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삼성 SDI 주가에 크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줄지는 이 이슈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할 수 있다. 대신 삼성 SDI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이슈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테마성과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는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내일 정부에 긴급 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내일 대책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하게 될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얘기입니다. 코스맥스 실적부터 볼 텐데요. 오늘 1시 넘어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5,514억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67억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모두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미스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실적 발표 이후로 텔레그램 방에 코스맥스의 분봉 차트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코멘트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코스맥스 전쟁 났나요?인데 저희가 이제 분봉 차트를 현 시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미끄러지기는 했지만 다시금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적 숫자 미스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좀 작용을 한 건지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더니 현재는 무려 8% 넘는 주가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텔레그램에서 또 재미난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해리스 관련 수회주로 화장품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학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기존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젝트인 세이버 플랜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게 유지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 주요 화장품 소비층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이 논리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확대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갔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돈이 없다가도 돈이 생기면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았어도 돈이 생기면 뭔가 먹고 싶거나 돈이 생기면 뭔가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고 그런 책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관련돼서 학자금 대출이라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꼭 거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돈이 생기면 정말 아름다운 뷰티의 욕구도 정말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서 좀 본다고 하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 종목구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회사는 괜찮은데 덜 오른 종목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구들은 언제든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소보장 같은 경우도 PSA 케어월딩스 고점대에서 반토막 났고 한미 반도체도 반토막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확자금 대출이 전혀 무관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 그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구들 중에서도 많이 빠졌어. 그런데 이런 기사가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순간 주가가 미끄러졌다가 지금 8%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을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뉴스가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반기에 매출을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적인 심리에서 봤을 때도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1조 원 돌파라는 이 엄청난 결과치를 가지고 왔네라고 쪽으로 해석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 모두 기세치보다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 일단 중국 법인은 워낙 우리가 기대가 많이 없었던 것만큼 전년 동기 대비 4.1% 정도 감소하는 실적을 내보였고 순 손실도 1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미국 쪽도 살짝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2분기 때 물량을 1분기 때 우리가 앞당겨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는데 5.6% 정도 약간의 감소폭이 있었고 대신에 국내, 해외에서 놀러오는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나라 관련된 화장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 쪽의 매출이 순항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좀 아쉬운 부분을 잘 메꿔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8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 쪽은 워낙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색조와 그리고 기초, 이쪽 양쪽 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AI 관련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색 AI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앞으로의 또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섹터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섹터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텔미를 통해서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로 저희 종목 찾기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협 이사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